안녕하세요. 미네이니메이션 그림수다입니다. 이것은 하늘마라고 하는데요. 8월 30일 날 오후 6시쯤 촬영된 것입니다. 한참을 살펴보니 조그만한 크기의 둥근 모양의 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보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두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개가 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보이지 않아서 사다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못보다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와 많이 컸네. 두개를 심어가지고 돛불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매실나무 위를 올렸습니다. 8월 30일 쯤에 두개가 보였는데요. 많은 땅에서만 나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열매를 보게 되니 신기했습니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열매가 작아서 그런지 너무 높이 올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보려고 사다리를 놓고 카메라 렌즈를 많이 당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정도로 보이고 아직도 돌려려면 시간이 필요하도록 했습니다. 해질녘이라 줄기가 잘 안보이는것같아요.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잡고 있는것같은데 잘 안보입니다. 2주가 지나서 보니까 많이 붉어졌습니다. 등굴이 길어지면서 마디마다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큰것들을 여러개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